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니 이게 여겸 얼굴이냐고 지금, 이건 아니야. 저거 몰라요. 이 상태야 지금? 이거 어떡해 이거. 이거 어떡해. 저 호도 몇 군데 물린거야. 어떡해. 아 어떡해 방송. 우진이 얼굴이 어제 종혁이 얼굴이에요. 길거리 싸움을 17대 1로 싸워서 이긴 애가 아닌 원래 1대 1에서도 지는 애가 17대 1을 한 거야. 그래서 마진에 얼굴이 됐더라고요. 와 정말로 깜짝깜짝 놀랐어. 와 정말로 깜짝깜짝 놀랐어. 진짜 깜짝 놀랐어. 차라리, 차라리 배에 타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그냥. 야 감독님 저기있어. 우진아. 일로와 봐. 감독님 어디 주무셨어요? 야 일로와봐라. 저희도 수정있어. 잘하면 협정이 되겠는데. 우진이가 어제 종혁이 얼굴이었어요. 기다려주세요. 자 들어가볼게요. 단무지야. 어우 좀 봐. 연재미 여배우 얼굴이야. 방송 둘 가. 이게 너무 심해. 아니 얼굴이 비방용 됐습니다. 진짜. 야 너 얼굴 소그릇빵 같아. 아니 아니 진짜 넌 모기하고 주먹 따지면 모기가 모기가 이렇게 이렇게 쳤어. 안돼. 피하지를 못 쳤어. 모기가? 진짜? 이거?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이틀동안 만난 모기는 손발대에 불과해. 사실은. 답사 답사. 이 뒤에 엄청나게 많은 모기들이 있어. 우리한테 답사하는 거야. 지금 아까 연락 왔어요. 출발했다고. 아 그래? 본대가. 본대가 출발했나봐. 10월에 결혼한다고? 진짜 재수씨 울 것 같아. 내 남자친구가 일어난다고. 뭐라고 그러지? 사랑한다고. 일어난다. 일단은 한번 해보고. 일단은 한번 해보고. 여기가 모기가 좀 많아. 저기. 어제. 자다가. 모기 조금 물렸어. 하나만 약속해줘. 결혼식장은 들어올 거지. 내가 더 사랑해. 사랑해. 내가 더 합격할게. 뭐라고. 아니 여사표지 지금 짠하다. 나 지금 울으라고 말이다 진짜. 아 니 표정이. 아니 얘는 웃고 있는데 이게. 당구. 당구에서. 어? 형이 또 딴 데가 있으니까. 그. 그. 좀 시간을 주세요. 오늘 안에 어쨌든 좀. 좀 해보고. 일단. 오늘 생존하실 것들은 좀. 일단 좀 부탁을 드리고. 아. 진짜 좀 다른 장소를 찾던지. 대체로 좀 채워봐야 될 것 같아요. 병만족의 충격적인 결정. 섬을 버린다. 결국 악마 모기에게 완패를 선언하고. 제작진에게 SOS를 요청한 병만족. 제작진 역시 준비한 모기 방.